드디어 건다 치사십추 치...사십추? 오늘은 시야 더 잘 보이겠단 키키루 여드름 여드름이 아니고 뾰루지야 이씨 이걸로 안보여 이씨 실만추여? 실벗이 만원추가? 조용히해 됐다 칭키 10만 플러스 최단 구독권 가자! 아이템 존나 잘 나온다 병민아 느낌 왔지? 이번판이야 각이야 첫판 치킨시 오병민 생일날 10만원 생일선문 웃기지마! 나 이거 미리 쳐놨거든요 일부러 질통제 나이스 5탄 나이스 지렸고 난 그냥 스타트 잡고 한 대 개깝이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다이어트 하드라 지렸다 병민아 이거 너팟.. 야 이거 만들어졌다 이거 야 598 떴다 이거 이거 왜 휠로 이거 안 돼요 이거 6배? 아 나 4배네? 야 언제 바뀌었냐 이거? 아 뭐야 이거? 아 나 패치했나봐 이거 나 6배.. 6배 먹었는데 왜 4배가 껴져있어? 아 진지하게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원래 4배 있었다고? 아니 아니 그니까 에? 흑화 금지 흑화 금지 돈의 늦게 나옴 형 윙크 한 번만 갯밥 집중 갯밥 집중 갯밥 집중 치킨시 191만 2천원? 야 나 이거 배를 간다 나 이거 배를 간다 인정하시죠? 오른발에 온 건데 찜패를 해주세요 큐큐큐큐 아 오모모모리님 오모모모리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충전하고 기다려 짜증나게 하지마 라고 말해놓고 짜증내지 부겟니다 야! 군용 조끼가 이거 이기라는 거네 나보고 가만히 있어봐 진짜 파밍 진짜 개섹시하게 됐다 이거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파밍이 치킨? 시켜 아 진짜 책임진다 맛은 책임진다 맛있을 거야 야 이거 다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간다 이거 다리 아씨 영자원 일렉 영자? 운영자? 아니면은 보표명이 영자야 뭐야 이영자씨? 3.2.2 어디서 개겨 쌍놈 새끼가 너 내 소문 아직 못 들었구나 소문이 여기까지는 전달이 안 되었나 보네 내가 지린다고 했잖아 내가 이번 판 느낌 온다 했잖아 이번 판 치킨 시바190 아! 아 저거 아 운영자님! 아 이거 바꿔주세요 아 버그 이거 와도와 내 여자친구야 정말 나는 이 전쟁이 끝나면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할 거야 와 저 새끼 운 존나 좋네 나를 위험하게 만들 뻔했잖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거 보이세요? 23명 생존 나쁘지 않아 나 빼대 보셨죠? 한 대 맞은 거 봤지? 컷 지렸다 병민아 너의 실력을 이제서야 발휘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인데 과학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아니 나 옆구리 맞았다 아 내 쓸개 여기 원래 나무 더 무서워했는데 그거 이미 다 되셨잖아요 나무는 안 먹어 이번에 먹은 아이템은 누구한테 주러 가는 거야? 시카 인마! 어차피 저렇게 사령을 죽여요 아! 아! 아 씨 오뚜기 막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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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서꾼이에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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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가 자꾸 서꾼 쓰러 트롤! 트롤해! 트롤! 크로그 deals 오버 트롤 제 주제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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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적어버리는 박수 짝짝! 너가 다 먹지 안가? 제가 이게 진짜 완전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. 전략적, 전략구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개 지렸어. 진짜 시야 좋네 넓었다. 병민아 너 진짜 미쳤니? 뭐 뭐 사륜 아니야? 뭐야 백 아니야? 사륜 아니야? 뭐야? 내가 치킨 걸고 관아 보안학과 교수님 오병민 들어오십니다. 50만원 아 부덜검기 아우 살 쳤어. 잘 안 돼. 둘이 60이요? 치킨은 흐름이 아니야. 아.. 게임은.. 플로우야.. 저 진짜 그러면 프로게이머 모드.. 제가 전생에 윷놀이 프로게이머였거든요? 윷놀이도 게임이잖아요.. 이번 판 여러분들 대신에 안 웃기고 좀 빡빡 게임할게요! 미라마가 참고로 제가 게임하는 맵 중에서 아 승률 가장 높습니다 좀 야비하게도 스카 오랜만이다 반갑다 너 이거 안 볼 거야? 2연속 치킨이 눈앞에 왔는데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! 찡찡 대지마! 전투력이 최상위거든요 집중.. SLR이 나온다고? 이거 시X 나보고 이기라는 건데요 여러분들? 70 더 추가해서 총 100만 원 할랭 짜증나 못 먹으면 보자 찡찡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찡찡 대지마! 사회체어 주배 신청한 차트장 주배 신청한 낫다 시금청한 만주가.. 뭐야 이거 800 왜 이렇게 잘 나와? 이런 거는 적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요? 아 사형님!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뭔 배그 한 판에 200만 원이에요 와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뭐야 이거 왜 맞아 이걸 아 시X 천 원 받을 뻔 했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누가 날 받아줄 만을 헤이헤이 I believe 안 된다 이거 I believe I can fly 와 딱 맞았다 와 지렸다 이것도 계산이에요 쏙 아 시X 빠르게 화장실 빠르게 화장실 어 ㅈ 됐다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? 아 나 이따 빨리 Instrumental perse levar 무선 무선으로 간다 쟤 여기 너무 방해돼 지금 미션 성공 3가방 버리고 가기 뭐야 저 새끼 아니 이거 방금 샷은 어쩌란 거야 아 봇 아니야 움직임이 존나 영악했는데 어떻게 봇이야 어떻게든 나 까내리려고 하는 거 진짜 무선으로 이따 이발 나이스 나이스 기관지를 공격하는 리핀 아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시네요 딱 맞췄어요 오뱅알 오뱅알 이번 달 외식 전부 다 취소 다 잠 되기 전에 누워서 기분 좋아가지고 기지개 최소 5번은 켠다 리얼 윙키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